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절기상 대서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내일도 오늘처럼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도 덩달아 높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이 오늘 국방부에서 두 번째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도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과 군납 품목 확대 요구안이 논의됐습니다. 강원도는 군부대 해체와 병력 감소에 따라 접경지역이 직면한 위기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 주민을 고려해 국방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갈 때 인증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됐다고 강원도가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안테나가 숨어있는 강원도 캐릭터 곰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기만 하면 방문 인증이 완료되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출입명부와 별도로 도내에서는 도가 자체 개발한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고 있는 면명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은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식 행정명칭인 양국은 남면을 양국은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홍천군도 지난달 24일부터 군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표시한 홍천군 동면을 옛 명칭인 홍천군 영기미면으로 개칭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춘천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휴식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내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봉이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9일 자정쯤 소양로 현대아파치 일대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멧돼지 서너 마리가 봉이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돼 춘천시는 엽사를 동원해 추가 포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멧돼지의 봉이산 유입 경로를 파악해 울타리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화천산천어축제와 관련해 화천군수와 나라축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살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결정문에서 지난달 춘천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7개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하며 찬천어축제와 화천군민의 자존심을 향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분진의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9년에 걸쳐 건강검진 자료를 확보해 시멘트 분진이 기관지와 폐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습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서울대와 공동연구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폐기능이 정상적이더라도 기도가 좁아지고 기관지 벽의 탄성이 감소하는 등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